어제 메가밀리언스 복권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복권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당첨금 추첨에서 6억 6,700만 달러의 행운의 주인공은 없었습니다. 당첨자가 없어 오는 금요일 열리는 추첨 당첨금은 8억 6,8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미 복권 역사상 최고 당첨금인 지난 2016년 16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1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메가 넘버를 제외한 5개 숫자를 맞춘 주인공은 9명이 나왔습니다. 당첨금은 192만 6천여 달러입니다. 당첨 티켓은 샌프란시스코, 펜실베니아주, 뉴저지, 뉴욕 등에서 각각 한 장씩 판매됐습니다.